요즘 밖에만 나가면 온풍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뜨거운데요. 고온다습한 공기에 햇볕도 강해서 오늘도 무척 무덥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폭염 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라산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28도, 서부지역 27도, 남부지역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우도는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바로됐던 풍랑특보는 어제 모두 해제됐는데요. 당분간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에도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